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2021년 여름 메이커즈에서 SSAT를 강의하게 된 강사 유설화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여러 유학원에서 SSAT를 강의를 했고 또 외고 유학원에서 SAT, ACT 같은 대입시험을 강의를 해오다가 이번 여름부터 메이커즈에서 SSAT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하게 되는 SSAT라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어떤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느냐라는 건데 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 보딩스쿨들, 유명 사립기숙학교들이죠. 그 학교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Top Boarding School들 참고하시고요. 이 SSAT라는 시험은요. 레벨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각각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SSAT 준비하기 때문에 이 어퍼레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우리 학원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요. 치르기 위해서 먼저 스케줄과 시험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고 종이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PBT 방식 그리고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CBT 방식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시험 자체가 치러지질 않았고 하반기 때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험이 제기가 될 예정인데 CBT는 치우는 게 불가능하고 이 PBT 방식, 종이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응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시국이 특수 시국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지켜볼 거고요. 원래는 북미권이나 우리나라는 모두 10월달쯤 시험이 오픈을 해서 북미권은 이듬해 6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듬해 2월까지 원래 매달 한 번씩 시험이 치러지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섹션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Writing, 에세이를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 시험인데요. 하나의 에세이를 25분 동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세이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점수를 계산할 때 에세이 점수가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에세이를 왜 쓰느냐? 나중에 보딩스쿨에 지원을 하시게 될 때 성적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때 학생이 쓴 에세이가 그 에세이 고대로 학교로 직접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쓴 에세이를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게 돼요.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점수에 실제로 반영되는 3가지 섹션. 먼저 Quantitative라고 해서 수학 섹션입니다. 수학 섹션은 50문항을 60분 동안 풀면 되고요. Reading 섹션은 40문항이 주어지고 40분 동안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버버리 섹션이라고 해서 어휘력을 묻는 문제가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30분 동안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문항수에 비해서요.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타이트하죠. 그래서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 시험 성공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총 문항수는 150문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150문제를 학생들이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푼 것을 가지고 몇 문제 맞췄다. 이렇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험은 상대평가로 점수가 환산이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맞췄는지가 내 점수가 전체 SSAT 응시생들 중에서 100분위로 몇 퍼센트인가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각 섹션 버버리 섹션, 퀀티테이티브 섹션, 리딩 섹션에서 우리가 반타작을 했다라는 걸 가정해서 100분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스케일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버버리 섹션 총 60문제 중에 30문제를 맞추게 되면 63%, 여기서는 하위 63%로 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높은 100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퀀티테이티브는 총 5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맞췄을 경우 하위 45%, 리딩 섹션에서는 40문제 중에 20문제를 맞추게 되면 하위 36%, 이렇게 100분위가 나오게 돼요. 똑같이 반타작을 하더라도 100분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리딩 섹션 같은 경우는 한 문제만 틀려도 조금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버버리 섹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 섹션 총 60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문제 중에 동의어 찾는 문제가 30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프론 리프레이트 라는 제시어가 나왔네요. 확상시키다, 확대시키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를 아래 5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고무시키다, 프리저브, 보존하다. 인프랜차이즈, 투표권을 부여하다. 그리고 익스팬드, 확대시키다. 아마 이 아이가 답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프로몰트, 촉진시키다. 이렇게 5개 중에서 동의어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인데요.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게 문맥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다른 힌트가 전혀 문제상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휘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문제고요. 다음 파트, 60문제 중에서 나머지 30문제가 출제되는 언어로지스, 비유 파트인데요. 비유 파트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두 가지의 제시어가 나오고요. 이 두 제시어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기의 두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예제 보시면 휴미디파이어, 습도를 제공하는 가습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이스처, 얘는 습기고요. 그래서 이 습기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Iron, 그러면 다리미죠. 다리미가 Wrinkle, 주름을 제거해주는 관계니까 유사하지 않죠. 자, Candle, Cho가 Wax, 촌농을 제공해주는 관계는 아니니까 역시 아니고요. 터브, 욕조가 Rickard 액체를 제공한다. 역시 아니고요. 자, Furnace라고 하면 용광로, 난로라는 뜻인데 그 Furnace는 히트를, 열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가 맞죠.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립, 굴뚝은 Smoke, 연기를 제공한다. 역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습기가 가습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니까 유사한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 목적이 다르죠. 얘는 제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얘는 제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의 관계를 조금 더 스페스픽하게 잘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리딩 섹션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자, 리딩 섹션은 총 7개의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자, 지문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Narrative라고 해서 Fiction 부분, 소설과 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Argument라고 해서 논조를 가지고 있는 비문학 지문이 또 출제가 돼요. 자, 이 비문학 지문은 Social Studies,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atural Science, 과학이죠. 그리고 Humanities, 이거는 이제 흑의 문제를, 인권,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종 문제, 노예 문제 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런 데서 비문학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자, 지문이 나오면 무엇을 묻는가를 또 보셔야 되는데 먼저 당연히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 이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디테일 문제도 당연히 나오는데 자, 특히 저자의 태도, 글을 쓸 때의 태도, 그리고 톤, 감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 리딩 문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말 딱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해서 추론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면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이렇게 리딩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학 섹션 한번 볼게요. 수학 섹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그래서 SSAT에서 제시되는 문제 정도의 수학적 개념은 대부분 잘 알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도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결국은 그 수학 문제조차도 다 영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어로 수학적인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이 부분을 다지고 넘어갈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안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이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지 빨리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길게 서술되는 서술형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길어지면요. 그 나와 있는 어떤 제시된 조건이나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수학 섹시연도 역시 고득점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어느 학생들이고 다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에 있도록 탁탁탁 문제를 풀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풀이 스킬을 나와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채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은요. 페널티라는 것이 있어요. 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 1점의 가산점을 얻지만 만약에 틀리게 되면 0.25점의 감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볼 때는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게싱을 하거나 찍거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어휘 기본기입니다. 방금 문제들을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 어휘를 탄산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내 외적으로, 수업 안에서 커버했던 내용은 당연히 수업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암기하고 마스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는 양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외적으로도 리스트를 준비하고 워크북을 준비해서 열심히 암기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어휘를 탄탄히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딩 트레이닝을 또 병행을 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자, 픽션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넌픽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화장하고자 하는 말이 드러나죠. 근데 픽션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뭔지, 작가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 학교 필독도서 리스트에서 엄선된 작품들을 가지고 자, 리딩을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의 개요와 저희 학원에서 메이커스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당연히도 SSAT라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게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자, 그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보딩스쿨에 진학을 할 건데 진학을 하게 됐을 때 영어로 라이팅도 하고 리딩도 하고 할 때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도 함께 배워질 수 있도록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SAT라는 시험은요. 나중에 대입을 위해서 치르게 될 SAT, ACT 이런 시험과도 사용되는 어이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요. 시험 포맷도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푸는 연습만, 스킬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탄탄히 해서 학생들이 이후에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여름동안 우리 메이커스에서 우리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완전히 이루고 보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요. 자, 이번 여름에 저희 학원에서 저와 함께 우리 학생들 열심히 SSAT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